안돼 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리 와우 끝! 뱃뱃뱃뱃 아우 와 이거 엄청 크네? 여기 의자가 있다 오 높아졌어 뻑뻑이 의자 어때? 근데 좀 너무 허물거려 혹시 이것? 드디어 고정됐다 아 아파 들어봐봐 조심해야되네 롤러스케이트가 되면서 조심해 여기가 좀 내려놓길이라서 오 안정감이 싹있어 어때? 안 흔들거려 이제 물 넣고 들어가면 안 미끄러지네 그렇겠지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오 어디갔어? 아니 아이 저쪽 열어봐봐 저쪽 열어봐봐 저쪽 열어봐봐 심심해보이는데 네 물을 주세요 고마워요 어우 뜨거 입장하시겠습니다 아 뜨거워 못해 잘 들어 아 아 아 구멍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상 마 상 올뎀 아 그 위가 되게 넓다 굉장히 넓어 기대면서 볼 수 있어 내껀디 더워? 너무 더워 땀이 나 너무 더워 재밌는 거 봐래? 간식욕 레전드 와우 거시네 발 뜨거워 간식욕된 거 봐 헬로콘한 고수 고생하여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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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